네,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네. 조심히 가. 문아티 화이팅! 문별, 크루 말고 이다도 해도 하지. 문별, 이다. 다음 주 동안에 이 문별님의 일상에서 이티브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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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워 오늘 하루종일 브이로그 찍는데, 지금도 찍고 있거든요? 하루종일 언니가 좀 언니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찍고 있어요, 지금. 아, 카메라 켜처럼. 지금 저도 브이로그가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했는데 일단 말을 텄네요. 저 아침에 일어서 말 한 마디 안 했어요. 네, 이제부터 말을 할게요. 이건 매일 아침마다 먹는 사과, 자몽, 고구마, 삶은 달걀도 있는데 그건 오늘 동생이 없다 해가지고 오늘 그거 빼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있는 날이어서 지금 5시 40분쯤 일어나서 가고 있고요. 일단 전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지도 없네. 열일 해야죠. 열일 해야죠. 맞습니다. 열일 해야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약간 병원? 눈을 아직 공개하기 어렵네요. 약간 이런 씬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야 돼가지고. 아, 진짜. 아, 그거 출연하는 거야? 범벨 크로. 아, 또 내가 범벨 크로라고 했었다고. 범벨 크로. 범벨 크로. 자, 준비되셨죠? 카메라 바뀐. 저기요. 준비되셨죠? 그럼요. 어떻게 하냐? 정신이 삼자처럼.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눈썹을 그려주는 사람. 사람. 안녕하세요, 사람이에요. 눈썹 방글로 어렵지 않으셨나요? 눈썹 방글로 어렵지 않으셨나요? 눈썹은 진짜 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왜 눈썹 가는 거야? 어, 바늘이 너무 좋아요. 이쪽이 한 거고, 이쪽이 안 한 거. 다른 아이요? 장난이였어. 근데 언니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재채청사 보고 있어요. 헐, 나 소름 돋아. 왜? 안 찍혔어? 내 소름 돋아. 안 찍혔어. 나 뭐 했어? 여기다 둘 거야. 그래서 두 명 다 가로만 한 거야. 그럴 거야. 우와, 나 진짜 여기서 사는 귀신 같아. 안쪽에 뭐 바르실 거 드려요? 아니. 괜찮아요? 자,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완성. 됐습니까? 예쁜데? 갑시다. 짠. 빨리 가자. 오케이. 마이 포인. 마이. 핸드 포인. 자, 이제 첫 촬영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원래 이렇게 브이로그 설명하는 거 맞아요? 설명을. 아니 근데 뭐 규칙이라는 게 없지. 그래? 그러면. 그러면 설명 안 할래. 하지 마. 웃기지 마. 우와, 입김이. 우와. 그럴싸한데요? 진짜 수술실이니까. 진짜 수술실. 진짜 수술실. 진짜 수술실. 아파 보이네요? 아파 보이죠? 네. 일부러? 오케이. 첫 번째 촬영. 렛츠고. 오셨네요. 잠깐만요. 얘가 이제 새로 한 거예요. 갑자기. 아,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유튜브를 보고 딱 했거든요. 아. 개인. 어, 개인. 저도. 안 들으러 가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언니도 유튜브. 아, 있죠? 저는 근데 유튜브를 올렸던 거 올리는 그런 유튜브.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잘 못했죠?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하셨나요? 아니 근데. 혼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노력해 갔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카메라가 쪼개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화나. 천체도. 누가 찍어주지를 않으니까. 아, 알아요. 그래서 켜고 알람 맞춰서. 다시 잤다가 일어나서. 아, 일어나서. 아, 일어나서. 아. 연기 잤지. 아, 잘 잤다. 아, 이제 씹어야지. 어, 드디어 이제 톡 패밀리분들이 다 모이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한 명이 없어요.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자, 퀴즈. 자, 퀴즈. 여기가, 여기 지금 저희가 한 명이 없어요. 아, 맞네. 알죠. 전. 아, 어떡해. 아, 전. 맞아요. 맞아요. 레이즈. 다행히 매니저는 문제가 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확실. 저희가 이제 우리 문별 씨를 꼈기 때문에. 그 아시죠? 정선이. 정선이. 저희가 짝수로 딱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분을 빼시겠습니까? 아, 그 친구가 오늘 중에 컨셉이 제일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의감을 잃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아니, 이제 매니저가. 네. 뭐 갈아입으셔야죠. 왜 아직도 안 갈아입으셨냐고. 아. 그냥, 그냥 단체 사진. 뒤로 좀만 가볼래? 그래도 약간. 좀. 뭔가 느낌의 느낌이었잖아요. 어떻게. 약간 우리가 이렇게 두속가능. 상황극으로 갈까? 어, 너무 좋은데. 멋있게. 우리 이거, 이거 할까요? 어. 포즈. 포즈. 자, 이렇게 마지막은 깔깔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예상.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에요. 안 돼. 나 안 갈래. 나도 여기 있을 테니까. 나 가야겠다. 지금 너무 재밌었으니까. 조심히 가시고. 파틱 대박. 예상. 곧 돼요. 잘 있습니다. 뮤비 너무 기대되고. 우리 문별 씨는 당연히. 너무 잘하니까. 잘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너무. 저희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코가 이렇게 되시면. 너무 되시면. 우리, 우리 마마무 티키타카 할 때. 저런. 그런 티키타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조심히.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아니 왜. 저. 왜. 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해. 조심히 가. 루나티 화이팅. 대박나죠. 네. 대박나죠. 네. 루나티. 짠. 첫 번째. 작장입니다. 지금 시간. 아 언니. 위기야. 아니. 시계 찍고 있는데 언니가 딱 그게 잡히는 거야. 갑자기 내 얼굴. 내 모습. 난 찍어. 내 모습. 지금은. 취조실. 촬영을. 하려고. 왔구요.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지금. 문별. 이다라. 크루. 아니야. 아니야. 문별. 크루. 뭐하는 크루에요. 그냥 재미있게 노는 크루. 문별. 크루. 아 크루 말고 있다고 해. 문별. 이다라. 여기는. 감독님들은. 어느 팀이시죠. 저희는. 자니. 브루스. 자니 브루스 팀과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죠. 감독님들께서 이렇게. 실내고. 계심. 아 좋아.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Ow will go. Το 많이 걸린다. 마이 걸린다. 우우. 우워. 무우 Bart 생일과랈. 숨어 있었다 대신. 뭐야. 펜압하 컷! 네 오케이 kulak. 이즈아! 숨어있었다 이거. 뭐야? 자, 컷! 네,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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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7시 반. 저는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힘들었다.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하는 그루예요? 그냥 재미있게 노는 그루. 준비 안 나오시잖아요. 왜? 헐! 나 소름 돋아. 왜? 소름 돋아. 안 찍혔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